카자맞아서 떼고 싶어. 아무도 못 떼잖아. 자 들어오세요. 아니 저기 뭐. 이게 뭐예요 발판이. 이거 마치 엑스메터 커플 서정할 때 발판 같은데요. 아니 뭐 뭡니까. 자 패턴 미세지잖아. 이현이 씨 앞에 어딨어요. 뒷모습도 아름답다. 앞모습은 더 아름답고. 제 2부 R그룹 체육대회.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은 커플 피구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다. 피구한데요.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.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. 공에 맞은 그녀는 픽 쓰러지고 만다. 막장으로 흘러가네.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온몸으로 공을 막아내는 본부장님. 피구에서 우승을 해야만 아버지인 회장님께 떳떳이 인정받을 수 있다. 여자가 공에 맞아야 아웃.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이 우승. 아 여자가 공에 맞아야 아웃. 이 둘이 정말 분란하겠다 이 둘이.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의 상대를 찾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. 커플을 한번 바꿔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정해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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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지금? 예! 저도 방송이 보 Mobility 그러면?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. 아니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건가요? 왜냐하면 지금 런닝 미니시리즈잖아요. 드라마에는 다 반전이 있네요. 맞습니다. 저도 반전 아주 좋아합니다. 이거 참.. 정말 예쁘죠. 반전 사랑합니다. 찬스! 찬스! 자 이제는 여자분들이 작전 저희 공부장님들 달려가서 백컵으로 오? 백컵으로 어? 커플을 정할 건데요. 자 여자분들이 일단 뒤로 가주시고 아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. 아 정말. 아 정말. 아 이거 참스럽구만. 안녕하세요. 여자분 한 번 순서대로 세 분이 다 저희가 졌다고 하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. 네. 아이 뭐 편안하게 하는 거지. 아 그래. 왔어 왔어 왔어. 아 왔어. 아 발자국 들리네요 발자국. 아 이 발자국 소리. 아 이 희망. 아 발자국 멀어져 가네요. 아 저쪽이야. 뛰어갔어 뛰어갔어. 왔어 왔어 아니 왔어 왔어. 아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마. 이 쪽이 아직. 이 쪽이야. 어. 어. 지호는. 지호? 지호? 지호가 걸렀어, 뱉어. 자, 자, 자. 나 진짜 유해결. 어? 어? 뒤에 계시니? 어? 뒤에 있니? 어! 미친다 무슨 무슨 소리예요? 아 뭐 그런 소리를 내요! 아 긴장되네. 미칠 것 같아. 오 야 야 향기 날다 오! 야 향기 날다 오! 좀 더 지효 형수 쌤 씨인데? 어? 재석이 형 형수 형이 진짜 맞는데?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 마지막. 오빠! 여기야! 오빠! 여기야! 여기야! 오빠! 야! 여기야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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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예! 예! 아니 이 그대로야? 고마워! 자기 아까 그림 한번 봤는데 또! 고마워! 뭐하니깐 준비해. 봤던 그림이잖아. 너무한 거 아니야. 저도 선택권이 있다고요. 나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니까. 막 좋아할 수도 없고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우리 지혜야. 오케이. 알겠어. 정말. 역시. 한 커플을 만드셔야지. 또 해? 한 번만. 한 번만. 우리 둘이 뭐하는 거예요? 야! 나 너 좋아.